호흡을 하시면 더 좋아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쉰다 이 생각만 해주십시오 내 생각만 해주십시오 내 생각만 해주십시오 내 생각만 해주십시오 내 생각만 해주십시오 자,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그 사람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마시고요. 여러분,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된 기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.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기보다는 엄마 몸에서 나는 냄새를 먼저 떠올려주시고 엄마의 삶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떠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엄마의 삶에서 영원으로 어울려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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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